스마트폰을 이용한 리모트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카메라의 측면에 스마트 기기를 태그합니다 NFC가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 과정을 NFC가 직접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 조작은 할 수 없고 스마트폰에서 줌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는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, 페이스북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